안녕하세요 아 우리 최고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고의 알바 알바계 황금손 어머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? 나 충분히 자격 있어 제가요? 도와드릴 거 있으면 아무거나 시켜주시면 돼요 계란 4개 말씀하시는 거죠? 국수 2개 김밥 하나 식사 뭘 또 이렇게 잔뜩 사왔어 뭘 사왔어요? 안녕하세요 뭘 이렇게 잔뜩 사왔어 이게 뭐야 식사 형편 어려우시다 그래서 아니 우리를 뭘로 아니 우리 형편이 어렵진 않아요 아니 어떻게 소문이 난 거야 해드리려고 야 참 우리가 소문이 그렇게 나왔어? 형편이 어렵다고? 형편이 어렵다고 뭘 팔 수 있나 보자 오 잠깐만요 차부차부가 왔는데? 그 밀표나베 해드릴게요 아 정말로요? 근데 제가 숙준 줄 알고 샀는데 콩나물이에요? 콩나물 이리 나요 괜찮을 거 같아 콩나물 꼭 팔아 네 그리고 혹시 또 필요하시면 냉이 된장찌개도 준비 안녕 해왔어요 냉이 된장찌개도 준비 안녕 해왔어요 이거 제가 일단 냉장고에 좀 넣어놓을까요? 냉장고에 넣을 데가 있나? 아예 창고에다 넣어버릴까? 아 그치 시원하니까 네 대충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샀는데 계속 여기서 해드신 거예요? 네 우리가 해먹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주시기도 하고 네 맛있게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이건 김치? 아니 냉동실이죠? 홍게 홍게랑 바지락 어? 바지락이 있어요? 오 막 재료만 봐도 뭐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? 뭐 할 때? 아 아니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바지락을 준비해와서 아 바지락을 준비해와서 아 바지락이 홍게뿐 와 요즘 서울은 어떤가? 요즘 서울에 날이 많이 풀려서 그래? 날씨가 엄청 좋아요 아 그래? 네 요즘 서울 사람들은 어떤가? 서울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? 뭐 여기 있으니 모르겠어 여기가 화천이 있죠? 화천 응 아 오셨네 우리 과장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해주고 남은 거는 창고에 넣어주시면 아 네 11만 4500원 11만 4500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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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식사하시는 거예요? 네? 식사하시는 거예요? 아 오늘 점심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사바면 보아야 우리 이게 다 적어야 돼 가르쳐 줄게 네 네가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거 봐봐 사장님이 이렇게 써주시고 이게 메뉴판인데 네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? 처음에는 식은 딱 엄청났어 네가 손님이잖아 내가 이렇게 찾다라 같이 찾아주세요 같이 찾아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면 같이 또 찾아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? 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? 언제까지? 나 있어 그렇지 미리미리 이렇게 스캔들을 하더라고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아 배지민 감사합니다 네 박스로 13,000원 안녕하세요 너무 상관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? 우리 온 지 꽤 됐는데 아 저 저 계속 일이 직장 다행이다 아 네 만약에 순봉으로 오면 계시는 거예요? 그럼 와야지 그럼 오늘 저녁에 14,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담아드릴까요? 아니요 아니요 괜찮으세요? 아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네 이따 또 오세요 아 우리 알바게 황금 손이 오셨어 잠시만요 이거 쓰고 네 아 이거 손잡이구나 과자는 과자리 네 가격만 쓰고 응 응 그렇지 어이 잘 된다 안녕하세요 담배 코너는 저기 있어 담배 하나? 담배 화산 두 개 이야 이거 담배는 여기 써있어 네 감사합니다 눈을 조심하세요 아 그래 일단 왜 그래 또 또 덧버선 덧버선 있어요? 네? 덧버선 아 그거 다 팔렸는데 덧버선 없어요 아 그거 다 팔렸는데 덧버선 없어요 덧버선 없어요 이거 살 사람 많았는데 아이고 인기가 많았구나 그게 어머 어떻게 해 어떡하지? 그거 죄송해요 당분간은 그게 계획이 없어서 어머니 어? 덧버선? 덧버선 아 버선이요? 덧버선 어떻게 팔아 덧버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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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덧버선을 어떻게 팔아 이거요? 제가 할게 아니 개를 몇 마리를 키우시는데 샅스가 3마리 아 갈비가 갈바지 몇 개? 3개? 3,000원 응 1,2,3개 너도 푹 쓰고 있는 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넣어드릴까요? 하나 넣어드릴게요 1,2,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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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후 우울증인가? 한 번이나 1,2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,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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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2개 2,2개